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1.5%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구요. 과거에 루미 마이크로 시절부터 리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놓으시면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구요. 항상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비보존 헬스케어 설명을 드릴 때 이 회사의 족보를 설명을 드리죠.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는 비보존이고 비보존이고 그 다음에 비보존 밑에 비보존 헬스케어 또 비보존 헬스케어 밑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유통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니스트 바이오를 제약사를 하나 이제 600억 원을 정도를 주고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한 두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000억 원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이제 소형주라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들에서는 참고적으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뭔가 잡아가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주포는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딱히 뭐 투신들 외인들에서 뭔가 이 종목의 포인트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는 이제 외인들 기관이라기보다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투신이 또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오늘도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볼 만한 거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런 급등주들 또는 세력주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바닥 대비해서 두 배로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다가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 올리고 여기서 놀다가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닥 대비해서 두 배로 올립니다. 보통 거의 이 형태예요. 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두 배로 올린 다음에 주가를 쭉 빼요. 빼서 밑에서 다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빼면서 이제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량을 받아가면서 매집을 한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크게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비보조넬스케어는 고가 놀이 이후에 또 날아가는 이게 아니라 올려놓고 밀어버린 거죠. 밀어버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고 그러다 어느 정도 저점 찍으니까 다시 반등 주고 그러다 또 다시 밀어버리고 또 반등 주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하나의 큰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위로는 한 2650원 정도 아래로는 뭐 1900원 1800원 정도가 이제 바닥이 되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 자리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래요. 야 이 정도 왔으면 이전에도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흐름 속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도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팔고 지켜보는 사람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저항 때는 아 여기 올라가면은 또 돌겨 맞아. 그런 이제 인식이 강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좀 이제 차익실현이나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비보존의 스퀘어는 현재 이 위치면 기술적으로는 어 뭐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저가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인 거죠. 뭐 한 18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윗꼬리 달린 양봉 윗꼬리 달린 양봉 이런 속에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캔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제 매집봉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좀 밀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여서 갔으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서 갔다면 아무래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패턴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갔다면. 근데 이게 이제 깨져버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손절성 매물이나 실망 매물 같은 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밀려버린 거죠. 뭐 기업에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지지 라인의 이탈이 생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까지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진 거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려온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기업에 문제가 있었으면 거래량이 여기서 은봉에서 거래량이 막 터졌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하락은 거래 없이 떨어진 하락은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또 저점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 지난 이제 12월 16일 이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하락은 뭐 이 종목이 끼가 워낙에 많으니까 한 번 툭 튀어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대할 만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 신청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게 내년 1월 초나 중순에 아마 이제 식약처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식약처에서 승인이 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이슈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뭐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중으로 식약처에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또 띄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1800원, 1900원 때 이런 자리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800원을 깨지고 내려간다면 뭐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는 이 자리에는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올라간다면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최대 2600원인 거고 뭐 그리고 기대할 만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